너 큰일 났어 너 이제 곧 차워해야 돼 그거 알아? 너 이제 곧 차워해야 되는 거? 응? 내일 곧 차워해야 돼 지금은 아무 영문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너는 큰일 났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응? 운이 나 너 샤워해야 돼요 지금 퇴평하게 그러고 있겠지만 운이가 물 틀었어 이제 빨판 물 나가는 거야 반바지로 갈아입고 운이 님을 이제 풍덩하면 되겠네 네 샤워해야 된다고 좋아 자 샤워하자 샤워해야 된다니까 샤워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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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물은 여기 물을 좋아하지는 안 그런구나 언니가 샤워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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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종이가 물을 좋아하지는 안 그런 친구였대요 샤워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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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하고 그냥 밖에 싸보러 다니니까 내 방으로 하지 마주 그냥 남나. 엄방이야 엄방이야 nasılThank you not my house look what is it lifestyle beahu the morning 기압류구 야 너 집사님이 너 그런 놈을 보고 목격 어떻게 시켜줬어? 이렇게 반응적인데 그러니까 말이야 맞아 아니에요 어우 미안해 미안해 나 이거 좀 왜 인마? 너 지금 안 한거야? 언제 한다고 하는거야? 더러워 아유 미안해 알았어 아유 미안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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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그래 그래 알았어 어 그래 알았어 아유 사랑해요 그래 알았어 вниз을 때 많이 해요 애오 귀엽ivals 아유 눈이 너무 잘한다. 그녀는 너무 양해하는 것 같다. 아이고 아이고. 그녀는 이따가. 야 얼굴은 아이고 아이고 닦아야지 인마 아 대결이 없을 거야 야 자아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